네 이번 시간은 69페이지에 문재중 69페이지입니다. 문재중 69페이지에 제3절 미재평 시설 부재 권리 구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8페이지까지 하셨죠? 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 개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설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소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자물 설치 허가여서는 아니란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소는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드립니다. 최근 개정하여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고시되게 되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내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2번 틀린 질문입니다. 3번입니다. 단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하는데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부터 2년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 중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재축행위 허가할 수 있다. 재축줄만 쳐놓습니다. 재축은 종종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개축, 재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회에 따라 허가한 행위가 개축 또는 재축 행위인 경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 가로 해놓습니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해야 한다. 원상회복 대상은 개축, 재축 행위가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한때 소유자 비용 부담으로 원상회복 조치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2번과 5번을 틀린 답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요약집 함께 보시는데 요약집 49페이지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봐주십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박스 보시기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의 건축물 건축 차시였죠. 지방자천시장인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실부터 2년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1. 가설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 설치 3. 건축물의 개축 재축 개축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지방자천시장인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한 지방자천시장은 허가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가로 해놓습니다. 소유자 부담으로 소유자 부담 주축을 넣습니다. 철거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시면 313페이지 보십시오. 313페이지 보십시오. 313페이지 보십시오. 매수청구란 말 찾으셨죠. 양가를 1번입니다. 매수청구 시기란 말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4줄 밑에 지목, 대인, 도시, 소유자는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3번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특광 시군이고 시행자가 결정된 경우는 시행자, 설치 관료 의무자가 같다면 그 의무자가 매수 상대방, 매수 의무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 5 묶어놓습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소재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5번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번을 미리 보십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7번입니다. 매수 대금 지급 방법으로 원칙 현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번 예외 도시군 계획설 재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밑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을 재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주 보시게 되면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양가를 8번입니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추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9번입니다. 매수 거부하거나 매수 지연 시의 조치로서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허가 바닥 3층 이하의 단톡 대학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시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 어느정도 기억나십니까? 도시군 개설 사업은 몇 단계로 이루어집니까? 모르면 그냥 3단계입니다. 여기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개설 사업은 도시군 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개설 사업이라 하고 도시군 개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반 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기반 설은 무엇이다? 이런 개념 정의로 설명한 소설이 있다고 하면 그 질문 무조건 틀립니다. 기반 설에 대해서는 인프라에 관한 개념이 있지만 그걸 딱히 국토계획법에서 용어 정의하는 것 없습니다. 현재 용어 정의는 도시군 개설 사업이란 도시군 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군 개설이란 기반 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그런 개념 정의이 있지만 기반 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기반 시설은 무엇이다? 이 말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기반 설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신 것은 운삼 기칠이란 말로 대신 한 적이 있습니다.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운학, 운동장, 운전, 학원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기반 설 범위에서 삭제시켰고 현재 50여 개 기반 설은 7가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7번째였습니다. 하수, 폐폐, 제비 6가지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보건, 위생시설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7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7가지 기억할 필요 없죠. 정답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속도로는 도로 3분 종류에는 아예 없다는 것을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설 중에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구는 최근 3년 연속 시험에 냈습니다. 3번 연속 시험에 냈으면 4번 연속 출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공동구 설치할 대상은 200만 점에서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하는 때는 공동구를 수용하여야 하고 이 공동구는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 기반세를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구의 설치, 그리고 수용,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공부하셨는데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는 반면 관리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이 공동구의 관리 방법으로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되게 되면 정밀안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한다.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안전점검 때문에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개설 사업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것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단계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세례 설치, 정비, 계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즉시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면 그 지형 도면 고시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은 발생하고 그 지형 도면에 표시된 장소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2년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법을 개정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그래서 이 교제가 교정을 좀 안 봐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게 맞는 질문이었거든요. 지금은 2년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 의제라는 말 나오게 되면 2년에 수립할 수 있다.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얘를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어딘지 확정지는 것이 1단계이고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누가 시행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형돈 작성하자는 입안권자입니다. 이제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11, 12나 1, 2 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입안권자 처리하는 것은 딱 3가지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입안권자 중에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특강시군입니다. 예배 국도입니다. 예배 비행정청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데 입안권자가 아닌 비행정청은 기반세례 설치 정비 계량을 입안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 제한한 기반세례 설치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 비행정청도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 비행정청에는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에 해당되는 공공과 민간이 존재하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덕분에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고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됩니다. 간혹 지급 보증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민간과 관련되어 옳은 이야기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지문 보는데 동의 돈 내는 것 지급 보증받아야 되는 것 그 주체가 민간으로 되어 있으면 맞는 질문이지만 공공이 나와 있으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거면 몇 문제 맞추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저 실시계획을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가하는 자는 결정권자입니다.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3개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의 업무이다 업무 아니다 아니면 결정권자 처리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이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이고 저 수용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는 것은 1단계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몇 단계에서? 3단계. 그러면 저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사업 시행자 소유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라는 이야기죠. 수용하기 전까지는 시행자 땅이다, 사유지이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수용당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는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자기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방금 없다고 보셨지? 방금 문제집 69페이지 1번에는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장소에는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장을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 사유지에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도시군 계획설이 중요한 것이지, 집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해는 대신.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설치한 장소를 뭘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 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고시되게 되면 부지가 확정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공장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부지는 분명 1단계에 결정되었는데 3단계에 수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함부로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는데 2년 동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2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데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되었지만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재건 3년 안에는 사업한다 안 한다. 2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고 2단계 집행계획이 포함되었다면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3년 이내 시행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제한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할 수 있는데 이 개축과 재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건물 크기는 크진 것입니까? 예전과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만약 크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제 시설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보상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금을 더 이상 줄 필요 없는 개축행위와 재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있던 거다? 없던 거다? 위의 것은 원래 있던 거다? 없던 거다?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보상하고 철거해버린 거거든요. 애초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 얘는 원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것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 소유자가 비용 부담하여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이 두 가지를 소유자 비용 부담으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할 때 철거할 사안입니다. 대신 얘는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면 10년 전 패턴입니다. 아니 15년 전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옵니다. 이걸 알고 낼 거 많거든요. 뭐가 나옵니까? 10년간 시험하지 않았을 때?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특히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뭐 한다? 효력 상실되는 것 기억나죠? 방금 오셨는데 저 더 볼 수 있는데요. 314페이지 있던데요. 이게 같이 연속했으면 좋은데 314페이지가 아니라 313페이지 31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요건의 시료 차지였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실부터 20년 전까지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나는 봤던 기억 있다 없다. 봤던 기억 있다 없다. 저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했거든요. 그리고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10년과 관련된 매수 청구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재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는 것과 시행되지 않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시행되지 않았을 때 부재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함부로 건축할 수 없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하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올해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전 나온다에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만 적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확인하시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니 이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하는 자와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상대방은 우리 세종시의 도로, 학교 만들 자는 누구이다? 세종시장 천안시의 학교 만들 자는? 천안시장 공주시에 학교 만들 자가 있다면? 공주시장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갱비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조를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개발 정비 보존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진다? 지방 단위로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중앙지권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지방은 도시군을 지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지군이 도로 등에 다양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지군이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이고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면 시행자 설치 관리가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면 법정 유무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매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만약 고수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고수로 누가 만든다? 도공사에서 이번에 영남권에 비행장 하나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행장 만드는 곳은 공항공사가 처리할 것 같은데요. 철도 만들면 철도공사에서 그게 법정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특광지군이 원칙적인 매수 상대방이지만 시행자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설치 관리 의무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 있었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토지 소유자와 누구에게 알려줘야 된다? 특광지군에게 동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보했다면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에 따라 매수하는 것과 매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하게 되면 매수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치법에 정한 가격입니까? 공치법에 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매수 방법과 관련되어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 채권은 몇 개 있다? 4개라고 얘기하십시오. 4개. 현재 공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과 개발법의 도시개발 채권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주택상환 사체가 있습니다. 만약 상환이라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 발행관식은 기명증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둘 다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겁니다. 반면 이 도시개발 채권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도시 책임지는 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는 것이다. 지방차단체가 발행하는 것이다. 지방차단체가.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특강시군이 발행하는 반면 도시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환지계획 인가 빼고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아니면 시군구청장 딱 두 사람 나아야 되거든요. 개발법은 천천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발 채권은 지도의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발 채권 발행하는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법상 다루어지는 채권은 몇 개 있다? 그 네 개 중에 도시란 말로 시작하는 채권이 있다고 하면 얘는 지방자산체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원칙적으로 지도의사 대도시장인데 대도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결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의사가. 반면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특강시군이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산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하면 전액 채권 발행할 수 있지만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인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 땅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투자하는 분들은 보통 40대에 있습니다. 만약 20대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가방도 잘 들고 다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땅에 투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40대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 40대에 투자했는데 그 땅이 지목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뭐한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되어서 매수 청구의 요건을 갖췄는데 매수 청구하니 최대 처리 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이제 60 바라볼 나이가 됐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환갑잔치 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환갑잔치 추려가여서 이제 10년이 난 시간이 또 흐르게 된다고 하면 받아놓은 채권 가지고 칠순잔치 해결하셔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재권과 관련된 상황이 몇 년이다? 10년 다 방금 받던 건데 다 방금 받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재권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매수 청구했는데 불구하고 매수 안에 주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과에 공부하시면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2종 근린 생활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집으로서 그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용 주거지역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수 청구한 매수 청구한 지목된 토지 소유자 토지가 전용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저 매수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전용 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특강 지원에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는 용도적과 관계없습니다. 만약 상업지역이었다면 상업지역이었다고 하면 저 상업지역에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아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이었다고 하면 3층 이하의 단독택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왜? 상업적에는 뭐 만들 수 있다? 유락시설 유락시설 특강 지원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다?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3층 이하의 단독택을 특강 지원에 허가받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아직 20년 안 됐죠. 도시공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고 20년 아직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5년 차 또는 16년 차에 도시공계획서를 만들겠다고 할 수 있죠. 저 3층 이하의 단독택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새로운 도시공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곳에 엉뚱한 유락실이나 엄청난 이상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사업 시행자가 그 보상 비용 감당하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3층 이하의 단독택이나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설은 용도 지역의 특성을 싹 무시하고 얘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남아서 같이 고생해 보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되신다고 하면 안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문제 하나 푸는데 30분 걸렸습니다. 대신 69번 69페이지의 1번 문제 보시면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공계획설 결정고주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2년이 아니라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의 1번은 2번 틀린 지문이고 5번도 틀린 겁니다.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 대상이 되는 것은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이지 개축 재축한 건축물은 아닙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번이 최근 개정되어 틀렸다는 것을 꼭 잡아놓습니다. 그게 올해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도시계획은 도시공계획설 사업에 따른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설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특강시구는 도시공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고세 도시공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단 설치 허가하여서는 안이 된다. 맞다 틀이다. 맞습니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이것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 도시공계획설 부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계획설 만드는 것이지 일반 건물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2번입니다. 도시공계획설에 대한 결정고질부터 10년 이내 그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공계획설 부재로 되어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다 틀이다. 매수 청구는 지목대 10년간 미재평해라는 말과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나는 왜 매수 청구권을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하는지 잘 모른다? 예 아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농지에 해당되는 전 답 과수원 용지가 도시공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이 도시공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장물 설치만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전답과수원의 경우는 이 땅에는 건물 건축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농사 안 지는 땅이거든요. 농사 안 지는 땅이거든요. 농사 안 지는 땅이거든요. 농사 안 지는 땅이라고 하면 공법상 규제를 직접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답과수원 용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을 인정하지 않는 바면 지목대인 토지인 경우는 뭐 만들 땅이다? 건물 건축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명칭 기억나신다고 하면 끝에 대자가 건물 대자이거든요. 그래서 지목대인 땅은 건물 건축할 땅인데 불구하고 도시공계획설 부지로 결정고시되어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용수익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 특별한 권리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매수 청구 제도를 따로 인정하게 됩니다. 한번 들은 걸로만 지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3번 4번 보고 놓으십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는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동물에 놓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특강식은 특강식은 가로 해놓습니다. 알려야 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 한다.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는 6개월 2년 최대 2년 6개월이라는 것 확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매수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특강식은에게까지 알리도록 있는데 현재 도시군 계획설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가 거절당하면 3층 이하의 단독 대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글린 생활서를 특강식은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군 계획설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도시군 계획설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부지에는 허가 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특강식은도 알아야만 이제 허가 낼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도지 소유자에게만 매수이법 결정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특강식은에게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국도에게 통지한다고 하면 맞다트리다. 국도받집니다. 특강식은만 특강식은에게는 알려야 한다. 그리고 5번 도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치법이 정한 가격입니까? 공치법이 정한 가격이라는 것 확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죠. 매수 청구 이해되시겠습니까? 3번입니다. 정기 민지평 도지군 계획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수명을 설립한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부지 중에 지목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 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해야 한다? 맞고 3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3층에 다세대주택 건축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시고 처음 공부할 때 단독 대기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일치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세 혜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가구 주택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일 때는 단독택이지만 다세 혜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택은 지목된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곳 아니었죠.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지방자산체의 매수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매수 대금을 도시군개혁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앞으로 공법상 나오는 채권은 몇 개이다? 4개. 그 중에 도시로 시작하는 채권이 있다고 하면 발행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4번입니다. 도시군개혁설 부지 중에 지목된 토지를 매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개혁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우리 문제치문에 지방자산체가 등본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매수 청구 받은 도시군개혁설 부지 중에 지목된 토지의 매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이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시군개혁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매수 청구 받은 토지가 비용용 토지인 경우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재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의무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입니다. 매수하는 것은 2년 매수 의무 결정 통제하는 것은 6개월 그래서 답을 3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상황기간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다. 5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5번 사시였죠. A 소유의 토지는 A 광역시 B 구에 소지한 지목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천을 했습니다. 사업 시인자로 되어 있는 도시군 계획설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갑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 구청장이다? 아니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시행자가 원래 원칙적인 매수의무자는 특강시군인데 특강시군인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거나 법률로 설치관료의무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의무자가 매수의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매수의무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야기 나오면 틀리다. 특히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은 무조건 나오면 틀립니다. 2번입니다. 갑의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건축물 모두 매수 청구 대상이라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갑의 원한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서를 재권 발행하여 그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재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재권은 누구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문제지문에 한국토지수색공사가 사업시행자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을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갑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갑은 토지수의자이고 특광시군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으려를 결정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의 2층에 다세혜택 건축할 수 있다. 다세혜택은 공동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거절되었을 때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몇 번 직접 해결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꼭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72페이지 6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공개혁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쪽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시역에서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가로해놓습니다. 장례시설부터 폐차장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기반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번 드립니다. 진짜 알고 머리 끄떡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 기반사를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 속에 있는 기반사의 구체적인 대상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 말 나오고 얘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린 패턴입니다. 이쪽은 패턴으로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은 맞지만 기반사의 구체적인 대상이 제시되게 되면 그 때는 틀린 증언으로 잡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병원이 규모 크고 공익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충남대 부속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도시군계획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에 삼성의료원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사익추구하는 병원이거든요. 걔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안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이 부체적으로 제시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패션입니다. 대신 방금 가로하셨던 장례시설 폐차장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얘 빼버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라면 맞는 질문입니다.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패턴으로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이분입니다. 도시군계획설 결정구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만 있고 실시계획인가 가로해놓습니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야 한 경우 그 시설 부재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실시계획인가 받게 되면 한 달 안에 수용당합니다. 즉 매수청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도 매수 의미가 아니라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수용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2년 6개월 걸리는 게 낫겠습니까? 한 달 내 수용당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라는 말이 있으면 매수청구 대상이 못된다는 것 확인 없습니다. 3번입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에 해제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자신의 권한을 넘은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사가 결정한 도시군 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해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은 틀린 주문으로 대신 이 3번에 관한 사항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얘는 23회 24일 때 나왔던 것으로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얘는 신경성 아닙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동의사 시행하는 도시군 개설사항 비용 부담은 안합니다. 비용 부담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5번 안하십니다. 4번 5번은 지키는 겁니다. 4번이 맞긴 맞는데 비용 부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 더 헷갈립니다. 헷갈릴 것은 아예 안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7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도시군 개설 부지 해제 신청 입니다. 다른 필요 없습니다. 2번 차시였죠. 2번 권자는 일에 따른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동원해 놓습니다. 2번 요구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 3개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4번 보십니다. 결정 보자는 3회 따라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 여부 이건 2개월 6개월 아닙니다. 우리가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해제 해달라 이반 신청 할 수 있고 이반 시에는 기조사 조민 의견 정치 집안 의회 의견 정치 3단계 절차 거치기 때문에 3개월 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정 신청했다고 하면 2개월 협의 심의에 관한 2단계 절차 거치기 때문에 2개월 이내 해제 결정 여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실 것은 3개월 2개월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해제 결정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결정권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해 주시고 해제 심사 해제 심사 추천해 주십시오. 올해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2개월 이라는 기간만 잘 구분해 주십시오. 쉬었다. 쉬었다.